저승사자가 부르면 회갑 때 저승사자가 부르면 지금 안 계시다고 여쭈어라. 고이 때 저승사자가 부르면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희수 때 저승사자가 부르면 지금부터 노락을 즐긴다고 여쭈어라. 산수 때 저승사자가 부르면 아직 쓸모가 있다고 여쭈어라. 미수 때 저승사자가 부르면 쌀밥을 더 먹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졸수 때 저승사자가 부르면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백수 때 저승사자가 부르면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피장파장 똑같다. 80대 거식이 안된다고 비하그라 먹는 남자. 90대 여기저기 아프다고 종합검진받는 남자. 얄미운 여자. 10대 얼굴이 예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20대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도 없이 예뻐진 여자. 30대 결혼 전에 오만짓다 하고 돌아쳤는데도 서방 잘 만나서 잘만 사는 여자. 40대 골프에 해외여행에 놀러만 다녔어도 자식들이 흑대하게 척척 붙어주는 여자. 50대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건강복도 타고났는데 돈복까지 타고난 여자. 70대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서방까지 멀쩡한 여자.